키스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과 소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역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자외선 소독과 소독약 분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 적용으로 방역과 소독의 목표물을 자동으로 인식도 가능합니다. 키스트가 자체 보유한 로봇 기술에 사용자 지원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개발한 에이드봇은 원격 제어를 통해 감염의 위험 없이 소독작업이 가능하고, 야간의 넓은 방역현장에서 반복 방역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강건 선임연구원은 병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학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인력 대신 방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번 가동하면 약 5시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밤사이에 더욱 철저하게 소독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